안녕하세요 진룩쌤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에는 태신전 호텔입니다. 그러면 동물들에 만나러 고! 저쪽엔 지금 영수가 벌써 보여요. 그럼 빨리 가자! 영도 벌써 보인다. 빨리 그럼 고! 고고! 여기부터 지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는 염소들이 있어요. 좀 무섭다. 여기 전에도 와본 곳이야. 익숙하긴 한데 염소들이 콧바람을 좀 많이 부어서 진짜 무섭고 저 하얀 염소 어디있지? 저기 있는 하얀 염소는 육천장이에요. 먹이가 진짜 잘 먹어요. 오 여기까지 똥이 많이네. 그... 이게 다 똥이에요. 4등수 일단 똥! 안녕 사슴아 안녕 얘는 수컷사슴이고 지금 얘가 새끼사슴 얘가 새끼사슴 같고요 얘가 오마사슴이에요 여기는 냥이 있는 곳이에요 냥 귀여워요 아주 진짜 큰 예도 있고 냥 이게 바로 냥이 털이죠 이게 바로 냥이 털이에요 얍 날아가네 야 냥들아 안녕 너 뭐하니? 있니 요러워 귀엽다니 우에 안녕 안녕 안돼 물지마 물지마 쯔 야 냥아 냥털이 여기도 떠올라있네요 먹이가 왜 붙어있지 무섭다, 무섭다, 안 좋아 진짜 짧아서 무서워 여기들은 토끼예요 와, 똥이 진짜 많네요, 고이 똥 응? 안녕? 토끼들한테 하면 이걸 주볼게요, 잠깐 야, 토끼야 얘네들은 몸을 자고 있어 아무래도 여기란 돼 그냥 아니야, 아니야 토끼야, 아니야? 봐봐 지금 그 내내 자세히 보이자 야, 왜? 그래, состав겟 buena 와 이거 진짜 잘 먹었다 우와, 야 진짜five 와 진짜잘 먹었다 와 진짜잘 먹었다 와 진짜잘 먹었다 나 지금 야, 향 향 향 향 형 어어, 오구,',"왜요요요요요요요요". 귀여워가 아니고 무서운가? 어쨌든 진짜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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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우 정말 먹이가 있어 먹이는 이거라고요 오우 좀 무거워 울리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또 먹이를 살 수 있는데 저는 무슨 먹이를 살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건추로 살거에요 어 뭐지 어 어 여기있나? 아 여기네 여기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와 컨트롤 샀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컨트롤 이제 염소친구하고 양친구하고 사람친구하고 토끼친구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토끼는 잘 안먹은 것 같았구요 뜯어야 돼요 뜯었어요 오우 지금 이게 염소도 욕심이 많아도 양분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염소는 진짜 양분을 잘해요 안해요 하얀 염소가 제일 잘 안오는 것 같은데 이걸 곰전 염소같아 봐봐요 얘가 제일 미루어요 딱 진짜로 신기하게 얘 먹어요 야야야야야 너 안줘 진짜 안줘 진짜 많았어요 저 지금 왜냐면 용수가 어떻게 해 용수가 용수가 미는 거는 모모예요 진짜 저거 탓을 빌렸어요 한 마리는 진짜 베이비급이고 한 마리는 보통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제가 메뚜기도 잡아본 기억이 있긴 해요 여기에서 근데 지금은 서울 밖에 안 돼서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 조그만 치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안 열어 있더라고요 빵을 사실 주려고 했는데 내일 2탄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아니 2탄이 아니고 3탄 3탄 안 찍으려나 모르겠다 곤충이 없어 언제나 어? 있다 곤충이 있네 아 죽었다 근데 날개를 피고 있는 거 보니 죽었네 저거 저거 다재기도 저쪽에서 보고 동물도 저쪽에서 봤는데 아직은 서울이라서 곤충이나 아직 곤충같은 일이 깨어나진 많이 않았어 물고기가 봤긴 봤는데 너무 빨라서 잘 보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는데 오늘 밤에 2탄으로 저기 나무에 가서 한번 장소품들이나 사은 벌레가 있는지 찾아보고 곤충 때리고 발라놓을 거예요 그러면 안녕